아니 서준이가 때리는 거잖아 어차피 왜 왜 다가와 서준이가 때려 서준이가 때려 서준이가 때려 서준이가 때려 내가 때려 괜찮아 서준아 아냐 우리가 때릴게 저 딱밤 때리면 돼 딱밤 아니면 어떻게 때리는지 알려줄까 그래 서준이니까 형 어떻게 때려주면 대충만 알려줄게 어 내가 알려줄게 서준아 어 내가 알려줄게 서준아 어떻게 한 번 봐봐 이게 이쁜에 깔고 빡빡 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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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어떻게 하는거야 빡빡 빨리해 서준아 괜찮아 때리면 돼 소리를 넓게 펴야 하는 소리가 많이 해봐 소리 한 번 좋아 제가 어떻게 해 해봐 해봐 서준아 한 번 해줘 해봐 서준아 한 번 해줘 그러면 어 좀만 더 그렇지 그래 그래 어 진짜 죄송해요 괜찮아 그래도 이게 제대로 해야돼 아 그럼 제대로 해야돼 하나둘 세세요 펌프질 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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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이 다 시원하다. 속이 다 시원하다. 속이 다 시원하다. 정말 잘했다. 너무 웃긴다.